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정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홍중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 홍 전 장관은 어제 오후 2시부터 7시간 20여 분가량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검찰은 홍 전 장관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과정에서 윗선에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서 씨는 항공 분야 실무 경험이 없었습니다.